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을 만날까 두렵다고 했던 국민의힘 김재섭씨가 알고보니 조국 전 장관의 제자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따님이 서울의 한 병원의 인턴으로 합격했는데 이를 두고 무자격자라고 말했다가 고발을 당한 거죠. 이에 김재섭씨는 본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접했고 도봉경찰서는 김재섭씨를 고발한 신승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의사 국시를 통과한 조국 전 장관 따님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자격자라고 조롱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심지어 그때 그 병원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김재섭씨는 조국 전 장관 따님 자격 관련 의혹과 위협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저렇게 조롱해놓고 무슨 위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에 네티즌들은 일배스러운 사람이다. 스승의 등에 칼을 꽂고도 모자라 저렇게 엄푸를 하나? 의사 자격을 부정할 만큼 실력이 되지 않은 사람이 부정하게 의사고시를 통과했다거나 의사고시 자체가 진료받는 환자들의 건강을 염려해야 될 정도로 돌파리를 양산하는 시험이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주민들 건강 운운하는 건 선동을 목적하라 하는 명예훼손일 것이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8개월 전 영상을 통해 일배 아플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을 저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모욕을 했다가 고소당했는데 그 이후에 일배에 저렇게 인증을 해서 경찰하고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된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저런 것들도 전부 옹호해줘야 됩니까?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은 일반인입니다. 이후로 저렇게 경찰한테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 처벌을 덜 받으면 어느 정도 처벌받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후로 제가 영상을 다루니까 10월에는 저를 두고 빨갱이다, 방통대 난쟁이 주제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까지 거론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저렇게 남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플러 관련해선 조만간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플러드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바로 이건데요. 최근에 제가 고소 소식을 전해드린 후 누군가는 몇 가지 정황상 본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살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반면 뭔가 찜찜한 네티즌들은 여태까지 남겨놨던 아플들 마음 편하게 남겨놨던 내용들 부랴부랴 삭제하고 혹시 본인은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떠보며 타인의 위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겉으론 저렇게 다같이 위로를 해주는 듯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애초에 쌩판 누군지도 모르는 남한테 진지하게 애정과 관심을 쏟는 사람은 그 중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이런 상황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왜냐고요? 내 고민이 아니니까요. 보시다시피 응 난 아니니까 잘 가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억압 타령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유는 마음껏 누리십쇼. 누가 뭐라 합니까? 책임을 지자는 거죠. 그리고 그 본인이 남긴 글들을 적나라하게 부모님과 지인들 앞에서 일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책임은 별개지만요. 지금 멘탈이 제대로 흔들린 악플러들도 보입니다. 그러게 왜 쓸데없이 악플들을 남발하고 다녔습니까? 평소에는 남들과 다같이 조롱할 땐 즐겁고 신나다가 막상 혼자 책임지려니 불안하고 억울하시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전부 다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온 역사인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만간 이 악플러 근황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소식이 있을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경원 씨가 황교안 씨를 저격했네요. 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소리를 했는데 나경원 씨는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제발 나오십시오 나경원 씨. 그러면서 황교안 씨를 저렇게 저격했는데 정치권 복귀 움직임을 놓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서 저렇게 황교안 씨를 저격했는데 그러면서 황교안과 본인을 엮지 말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과 황교안 씨는 결을 달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나경원, 황교안과 엮지 말라 날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분 이러면서 선을 긋는 걸 계속해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건 열심히 보도를 하면서 이런 민심에 대해선 제대로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한일 위안부합이 외교적으로는 잘한 협상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 아주 촌스러운 친일반일 프레임 이런 친일파 행보 외에도 주어 없음 장애인 인권 침해, 아방궁 트위터 자아저찬 적발 일배 양지화 박근혜 뜬금홍호 김정은 수석 대변인 북미회담 개최 자제 의견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나경원 씨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황교안 씨와 했던 행동들 그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잊었겠습니까? 그런데 뭔 결을 달리합니까? 황교안, 나경원 둘이 투탑 체제로 총선 때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둘 다 나오십시오 실제로 도로한국당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딸 학점만 급상승 이거야말로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런 내용 포털에선 볼 수가 없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다며 일배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고 했던 나경원 씨가 정작 다른 댓글도 아니고 나베라는 댓글에 네티즌 170명 무더기 고소했던 사실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나나경원 씨 나오면 제가 조목조목 끝까지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깎아 내리려는 보도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눈 관련해서 사과한 심상정엔 쏟아지는 잘했다 추미애는 묵묵부답 한마디로 심상정은 사과했고 추미애는 묵묵부답이니까 추미애 장관 더 욕해달라 뭐 이런 겁니까?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십쇼 저렇게 베베 꼬아서 물고 늘어지는 언론들 오죽하면 주위 장애인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싫다고 한다 추미애 전 장관의 뜻이 그렇게 이해가 안되나?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보십쇼 제가 언론에 대해서 괜히 얘기하는 겁니까? 단독이라면서 윤석열은 열공중 윤석열이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친구를 만나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저렇게 단독 보도할 가치가 있습니까? 소신을 피력했다고요? 경제가 안보고 안보고 경제다 이 얘기 누가 못합니까? 이런 것도 소신이라 부릅니까? 제가 어제 밤에 피곤해서 좀 일찍 잤습니다 이것도 소신 발언입니까? 이에 네티즌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창피해지도 않냐 이겁니다 그나마 오마이뉴스에서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 예정지 이번엔 오십시오 현수막이 걸렸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대통령의 사람 향기가 그리웠다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 이런 현수막도 걸렸다는 거죠 지난번엔 사저 권리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언론을 통해 나오니까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전해진 겁니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다시피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엔 조용히 지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타깃 삼고 어떻게든 퇴임 후에도 괴롭힐 것이 눈에 환하죠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